우리 연준 작이네요 연준이한테 의지하는 게 정말 많았고 그냥 얼마 평가 망하면 연준이 품에 안겨서 울고 그랬어요 연준이는 토닥거리고 그냥 언젠간 같은 무대에 서겠지라는 마음으로 연준이는 연준이 자리에서 저는 제자리에서 열심히 했어요 작년 마마에서 마마 오프닝을 같이 섰죠 기분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 친구랑 같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무대를 쓰는 게 울컥하더라고요